대구 동무경찰서는 지난 5월 운항 중이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출입문을 강제로 위한 혐의를 받는 33살 이 모 씨에게 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고 항공기 탑승객 197명 가운데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진단서를 제출한 23명에 대한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10명은 소년체전에 참가했던 미성년자입니다. 앞서 지난달 2일 경찰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이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